이번 주에 한국인 분이 계셨었는데 이번 주에는 크루스가 업그레이드 됐대요. 멋지다. 나는 아직 그대로인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00년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약 일괄한 병행사 약 일괄한 병행사 없게 혹시 스페셜이 행복해 worl 6월 Carla 7월 Carla 식사 5월 6월 아유 even 하ages š fifa Dont drive 혈액 워 쟤 Learn 쟤 오케이 guys 호치지cking 그럼 pseudo 나요 친구 아, 나도! 너무 멋지다 두 번째로 가르쳐요! 랩에 랩에 랩! 아주 좋아요! 내일 만나요! 오늘 하루 보내세요! 안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영어! 안녕! 안녕! 학생이 들었을 때, 레코드 네, 레코드 때, 당연히. 네, 네. 알 수 있을까? 이긴car 오! 투비스토리죠! 예! 아! playly movie transparency Спасибо Chatie 1M 1M 네, 꽤 많아요 너 그osh het Vet Universe 국제? 건강和 unhealthy 건강..... 삶 그 1970يف 왜요? 매일 paints 다 먹어야 해요 항상 지내요 항상 행복하게 좋아요 내가 건강하고 제가 건강하고 계속 먹어야 해요 햄버거 그리고 맛있어 네 내 마음이 내 마이너스! 햄버거, 피자 응 즐거운 음식은 제로 칼로리 진짜?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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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좋아해 좋아해 그래서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그래서 이런 positivism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드릴게요 이렇게 연습할게요 그냥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유튜브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 유튜브 이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그사이 입안해서 입안해서 ami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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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이 왜요? 홈받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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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투모로우 홈바! 투모로우 서머! 응! 날 때릴 거야? 하이!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짠! 한복을 차려 입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코리안 컬처 데이를 하는 날이거든요. 카플란에서. 일단 한국 과자들,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뷰티 제품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카플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재밌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다과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어 할까요? 그래서 제가 좀 짐이 많아요, 오늘. 우선 이거 한복이고, 이타 갈아입을 옷이랑 삼각대, 그리고 화장품 가방, 그리고 이것도 이제 챙겨갈 화장품들, 그리고 이제 제 가방. 날 때릴 거야? 안녕! 오늘 제가 1등이에요. 1등 처음이다. 교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학교 같죠?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수업을 해주신답니다. 빵 사먹고 싶은데... 음... 25분 정도 남았거든요? 배가 고프긴 한데...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어제 저는 숙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주 편안하죠, 시간도 남고. 지금 오세요라는 한인마트에 왔습니다. 한국 음식을 살 거예요. 과자를 살 거고, 라면도 사고. 오늘 다과해를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미 노래가 나오네요. 이렇게 엄청난 장을 모았습니다. 엄청 많이 썼죠? 친구들이랑 다 먹을 거예요. 이렇게 ơi! 휴식시의 안녕! 이게 어떻게 해야지? 시식의 가이든지 시식의 가이든지 시식의 가이든지 시식의 가이든지 시식의 와이송 시식의 와이송 시식의 가이든지 한국어 문화 오늘의 특별 날입니다 한국어 문화 한국어 문화 한국어 문화 한국어 문화 유튜버 제 이름은 시장팡 한국어 문화 한국어 문화 한국어 문화 드라이브 드림 드림 그리고 랩 랩 랩 랩 사진을 찍고 오늘의 한국어 문화 드라이브 한국어 문화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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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투 הר 여성 구하 이쁘 while you are on your podcast Which is the exception? Good, we're preparing for this festival What about the makeup? You want to try 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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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것과 뼈와 함께 정말 맛있어 안녕하세요 어떡해 이건 고소한 고소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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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네요 한국인들로드 식혜 괜찮아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이건 더 달콤해요 더 달콤해요 어떤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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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고요. 마스크팩은 아주 인기가 많았고요. 선물로 드렸어요. 다른 feels. 다른 걸. 다른 걸. 다른 걸. 다른 걸. 다른 걸 hoch promen infra. 다른 걸. 많이 좋아해서, 다행히 우리의 회사와 한편의 회사와 한편의 워싱턴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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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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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한국의 culture day 그리고 또 한국의 유튜버 한국의 유튜버 한국의 유튜버 도와주 이거 얼마짜리 얼마에요? 이거 얼마짜리 얼마에요? 날 때릴거야?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오늘은 런던에서 마지막 등교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에 갑니다 느리면서 빠른 2주가 갔어요 근데 계속 며칠 동안 목이 나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가 추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친구 만났어요 저 인사라서 여기 아는 친구가 많거든요 저의 마지막 학원 어떠니? 여러 명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고고고고 고맙습니다 비디오가... 레코딩 오케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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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GER HOT MINI HOT TREND I'm MINI HOT MINI HOT I'm MINI HOT I know 1 2 3 사랑해요 사랑해요 1 FINGER HOT 1 2 3 사랑해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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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잘까 다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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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거는 이제 수료 수업 수료를 하면 작성하는 건데 저는 2주간에 수업을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2주 수업 마쳤다는 수료증을 넣는 건데 설문지 같은 거? 이거 쓰면은 여쭈물 줬다고 했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요 저 다시 4층 가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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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료증 받았어요 여러분 짜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